오늘의 아침이 반갑습니다. 이제 너무 불안한 상황으로 가볼까요? 고고! 떨어져요. 1, 2, 3, 2, 1입니다. 원자 티켓이 좀 더 익을 수 있어요. 여기는 베니스욕입니다.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. 어제는 비가 잘 찍지 못했는데요.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서 잘 찍혔습니다. 드리겠습니다. 이리와는 안전한 것입니다. 이리와는 불안한 하이팬입니다. 이곳은 불안한 문이 있습니다. 이리와는 불안한 문이 있습니다. 바다에 가면 안전한 것입니다.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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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1, 2, 3, OK. 1, 2, 3, 1, 2, 3, OK. 1, 2, 3, 2, 1, 2, 3, 1, 2, 3, 2, 3, 2, 1, 2, 1, 2, 3, 2, 1, 타고 왔습니다 수아버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소가 쉴까요? 잡고 가